엑스포츠 뉴스의 이정범 기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bts, 지니의 솔로곡 어웨이크, 어웨이크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 곡이 스포티파이, 스파티파이에서 1억 2,8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어웨이크는 방탄소년단의 정규 2집 앨범 윙스, 윙즈에 수록된 곡으로 지니 그룹 멤버로서 처음 선보인 솔로곡이다. 이 노래는 자신의 불안을 받아들이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와 희망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곡은 진의 보컬 스킬과 음악적 감성, 그리고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과 오케스트라가 조화를 이루어 팬들의 심장을 저격한다. 어웨이크의 음원은 공개 이후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1억 2,800만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진은 현재 현역 육군 조교로 군복무 중이며, 내년 6월에 전역할 예정이다. 그의 솔로곡 어웨이크의 성공은 그가 가진 남다른 인기를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로 떠오르고 있다.